미국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17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푸상을 입었습니다. 17일 새벽 3시쯤 발생한 총격 사건은 백악관에서 북동쪽으로 약 12블록 떨어진 곳입니다. 전날에도 펜실베니아에서 26세 남성이 두 집에서 총 3명을 살해한 뒤 차량을 훔쳐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모두 용의자와 가족관계이며 13세 여동생도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같은 날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한 술집에서는 새벽 1시쯤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또한 플로리다주 잭슨빌 해변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푸상을 입었으며 당국은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갱단 폭력으로 치안이 붕괴된 카리브의 섬나라 아이티의 미국이 미국 국민 탈출을 위한 전세기를 마련해 미국인 47명이 플로리다에 도착했습니다. 주아이티 미국 대사관은 이날 47명의 미국인을 태운 전세기가 아이티의 항구도시 캠 마이너스 아이티엔에서 출발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 에서는 아리엘 앙리 아이티 총리의 쌓임을 요구하며 갱단 폭력 사태가 지속됐습니다. 이에 앙리 총리는 지난 11일 결국 쌓임했지만 갱단과 경찰의 충돌 사태로 쉽게 진정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아이티엔은 오는 4월 3일까지 비상사태가 내려졌으며 케냐는 국제보안군을 이끌고 폭력 사태를 진정시키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과 유엔 등은 아이티 내 외교인력을 대피시키는 등 비상상황에 돌입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이 미국의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우려하며 한국의 길을 걷고 있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습니다. 벤스 의원은 미국은 머지않은 미래에 인구학적으로 뒤집어진 사회가 될 것이라며 점점 더 적은 젊은이들이 점점 더 많은 은퇴자를 부양해야 하고 거리에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스 의원은 트럼프 추종 마가라고 불리는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한편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의 합계 출산율은 1.66명으로 전체 243개국 중 하위 48위에 그친데다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타주에서 15세 어린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가 체포됐습니다. 피해 소녀는 의붓아버지가 자신을 최소 1년 6개월 동안 성폭행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소녀의 친어머니가 성폭행을 제안하고 의붓아버지가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딸이 채팅앱 등에서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하려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낯선 사람보다는 자신들에게 배우는 게 더 안전할 거라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편과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딸에게 지켜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의붓아버지는 딸에게 낯선 남자보다는 아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며 성폭행했다는 것입니다. 의붓아버지와 어머니는 강제 성적 학대, 대상 강간 등의 혐의로 이날 유타 카운티 교도소에 수관됐습니다. 최근 고대 질병인 한센병, 즉 나병이 플로리다에서 증가 추세라는 보도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미국에서 159번의 한센병이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 81%는 플로리다주에서 발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센병은 한생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감염 질환으로 원래 나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생균의 잠복기는 사람마다 다르며 9개월에서 20년까지 긴 경우도 있어 경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애완동물을 접촉해 감염됐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감염 시 보통 환자들은 피부 병변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피부가 썩어서 갉아먹은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제네시스 차량 약 3만 대를 리콜합니다. 로이터통신보도에 따르면 연방도로교통안전청은 현대차가 오일 누출로 인해 엔진실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어 차량 28,439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3.3L V6 터보 차저 엔진이 장착된 2019년에서 2022년형 제네시스 G70, 2017년에서 2022년형 G90, 2018년에서 2020년형 G801부 차량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엔진 화재 위험으로 이미 리콜을 받았던 약 8,000대의 제네시스 차량도 이번에 업데이트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5월 7일부터 해당 차량 주인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에서도 17만대에 가까운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가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LAC 정부 운영 골프장 티타임을 일부 한인, 브로크들이 싹쓸이하고 있어 골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LA타임즈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파만 파번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브로커 중 일부가 LA의 모든 계층을 수용하도록 고안된 코스에서 주로 같은 한인에게 티타임을 판매하는 행위는 인종 및 계급 정치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은 6시간 분량의 골프 티타임이 단 몇 초 만에 사라진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티타임을 싹쓸이해서 판매하는 한인 브로커들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LA타임즈는 한인 브로커가 시니어 멤버십을 이용해 아침과 일은 오후 티타임을 예약하고 이를 재판매에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수백억 원의 카지노 빚을 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브루노 MGM 그랜드 카지노에 5천만 달러 상당의 빚을 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MGM 리조트에서 무료로 지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브루노 마스는 리조트 측에 숙박료를 내진 않지만 카지노를 이용하다 수천만 달러 빚을 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스는 MGM과 계약으로 연간 9천만 달러를 벌지만 세금을 제외한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MGM은 브루노 마스 관련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호텔에 있는 브루노 마스의 라운지 핑키링을 비롯한 또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시카고 도심에 흐르는 시카고 강이 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는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전파한 성인 패트릭을 기리는 3월 17일 성 패트릭의 날을 맞이해 열린 기념 행사의 일환입니다. 이 행사는 전임엔 백왕공 지방연합 132-1962년 처음 시작한 이래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을 녹색으로 물들이기 위해 백왕공 연합 측은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돌며 초록색 염료를 뿌립니다. 이를 보기 위해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며 행사에 사용되는 염료는 화학물질이 섞이지 않은 친환경 분말로 알려졌으나 자세한 제조법은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이 녹색으로 물들면 정상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며칠간 초록빛이 유지된다. 한편 성 패트릭스 데이를 맞아 뉴욕, 보스턴 등 100여개 도시에서 녹색 옷을 입고 행진하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